아니 North party 투사목은 누가 서.. 야 투사목 누가 먹었어요 근데? 어? 나 방금 딱지를 먹은 건가? 형님 도필목 타시나요? 응 교환으로 거래로 하는 거니까 수수료 좀 빼 줘 이새끼 구락 구락 이새끼 나 배려하면 어? 또 배려시켰네 너 이새끼 이럴라 그러냐? 야 새끼 이거 내가 믿어야 되나?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두번에 한 앤데 우려를 가입한다고 나한테 거짓말치고 너 지금 나한테 벌써 너 이번까지 거짓말을 치면 세번이야 아 시바 이거 믿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? 믿어? 야 내 약속해 너 약속해라 너 진짜 세번 거짓말은 너 우리나라 삼세판이란 말이 있어 진짜 인형 끝내야 되는 거 알지? 니가 거짓말 맞추니까 안했지 너 진짜 믿는다 아이씨 너 믿어 믿어 아니 이걸 보여줬다니까? 잠깐만 이걸 보여줬어 이거 봐봐 너 만약에 진짜 너 이번에 거짓말이잖아? 진짜 나 불매 말하는데 내가 뭐 이거 충전값 아깝지 않아? 700다이야 어? 너 이번 거짓말은 나 진짜 인형끝는다 진짜 영원히 세번째 거짓말은 진짜 끊어야지 끊어야지 간다 믿고 아이 믿어야죠 예 그래도 저는 사람 세번까진 믿습니다 진짜 인데? 진짜인데? 너는 앞으로 내 동생이다 임마 어 다 올렸다잉 와 진짜야 와우 오 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6층이나 가야겠다 왜 야 찌 너 뒤져 그냥 까불질 마라 야 와 들어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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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엄마 디져! 자 연쇄감전! 나 이 새끼 아무것도 못해버려 자 턴 와 이거 거식이구나 이거 타켓댕 불리구나 자 연쇄감전 엄마 여기서 너 잘못되면 디진다너 어디가냐? 자 잘봐요! 플래시! 그렇지! 연쇄감전! 어메까비 들어와 도망가 뭐야? 2대1? 그렇게 하면 안돼 1대1 1대2 줄 써 줄 다음 준비해 자 연쇄감전 갑니다에 연쇄감! 들어와 이로와! 이로와 들어와! 자 파리! 들어와! 들어와! 들어와봐! 아까 만피였다며 들어와! 들어와! 어디 만피인가! 자 들어와봐! 들어와! 자! 들어와! 가자! 지금도 만피여? 잠시만요! 왜 타켓 안잡아져 잠깐만! 몇피인데 몇피야? 딸피지? 딸피지? 파트해봐! 어! 누구형 왜피야? 파트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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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시 말고! 오케이 너부터 들어와! 잠깐만 누구! 누구! 광양이! 오케이 광양이부터! 자 광양이부터! 앗! 자! 오케이! 들어와! 얘는 근데 뭐여? 갑자기 쎄졌네? 자 연쇄감전 간다! 연쇄감전! 자에! 아프냐! 자! 자 간다에! 으! 자 침묵! 자 으! 자 연쇄감전! 자 간다에! 풀러! 풀린! 풀리지마! 제발! 야 제발! 나 배려안해버려! 알잖아 스타일! 오! 자 상관기달려! 일단 피채우고! 자 일단 한명사망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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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